재수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공부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 아니 손목 때리기는. 보통 사이에서 하지 않지 않냐. 막 손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그럼 뭐 할까 뭐. 창을 날릴까. 그래 됐다. 그만 할란다. 어머. 뭘 한 게 있어야 그만하지 아유. 건축학개론입니다. 35살 이승민은. 건설사 팀장인데요. 대학교 동기 양서연이. 15년 만에. 갑작스레 그를 불쑥 찾아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헉. 근데. 누구. 신지요. 아. 나 몰라. 새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양서연. 우리 정릉에서. 나 음대. 대학 졸업 후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다 의사 남편과 결혼한 서연은 승민에게 제주도에 아픈 아버지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하는데요. 승민은 자신을 따까리라고 지칭하기까지 하면서 아직 의뢰를 맡을 짬이 안된다는 핑계를 대가며 제안을 극구 거절하지만 기어코 소장의 허락을 받아낸 서연 탓에 결국 자신의 첫 작품을 맡게 됩니다. 이 스킵 플로어를 둬서 이 레벨을 더 풍성하게 하고 박시한 쉐입에 리듬감을 부여해서 이게 주변 랜드스케이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지. 결국 내 생각에는 이게 솔루션인 것 같은데. 스페이스를 디바이드 해본 거야. 어? 왜 죄다 영어야? 영어마을 짓니? 서연의 고향은 제주도인데요. 15년 전에 서연은 특기생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죠. 서연은 음대생인데 건축학 개론 수업을 듣고요. 자기는 집이 정능이야? 네. 정능이 누구능이야? 정조? 정종? 정약용? 학생들이 웃기는 하지만 사실 정능이 누구능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정능은 태조 이성계의 개비 신덕왕후의 능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승민은 건축학 개론 수업을 듣다 우연히 알게 된 서연에게 한 눈에 반하는데요. 서연과 같은 동네인 정능에 사는 승민은 하굣길 버스 뒷자리에서 차창에 미치는 서연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고요.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집 가는 길이 비슷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겸사겸사 서연의 뒤를 따라 걷죠. 그때 승민의 둘도 없는 절친이자 재수생인 납득이가 승민을 부릅니다. 공부는 잘 되냐? 재수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시발 내가 공부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 이후 승민은 과제를 하려고 사진을 찍다가 서연을 만나게 되고요. 서연은 승민에게 과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너 왜 말 안 놔? 우리 같은 1학년인데? 아 그럼 먼저 놓으세요. 나 아까부터 놨잖아. 너도 말 놔. 아 네 알았어요. 놓으라니까. 예 놓을게요. 말 놓으라고. 알았어요. 놓으면 되잖아요. 아 놓으라니까. 아 갑자기 막 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못 놔요. 놓을게요. 이후 교수님이 우리 집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보라는 과제를 내주고요. 엄마 엄마 나 이거 좀 빨아야 되는데. 아니 얘는 그걸 지금 빨아서 어떻게 입어. 아 나 지금 이거 빨리 입어야 하거든. 엄마 할 수 있어. 승민의 어머니는 결국 해내시고. 승민은 엄마가 해낸 가장 예쁜 셔츠를 입고. 서연과 함께 버스를 타고 종점에 가서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경치를 구경합니다. 들을래?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너 전람회 몰라? 기억의 습작. 노래 좋지. 어. 은채는. 현재의 승민과 같은 건설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지금의 승민의 약혼자인데요. 둘 사이를 모르고. 승민에게 선물로 줄 넥타이까지 준비한 서연은. 제가 승민의 약혼자란 사실을 깨닫고. 크게 당황합니다. 근데. 오빠 학교 다닐 때 첫사랑 있었다던데. 언니 누군지 아세요? 궁금한데 얘기를 안 해줘. 1학년 때라던데. 누구야? 내가 아는 애야? 아니야. 흠. 누군데. 말해봐. 궁금하잖아. 그래. 말해봐. 쌍년이었다며. 은채는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서연의 면전에서 승민의 첫사랑을 쌍년이라고 지칭하며 서연을 극주어. 공사를 위해 간 제주도에서 서연과 승민은 야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요. 서연은 자신이 첫사랑이냐고 묻고 승민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승민은 서연이 이혼한 상태인 걸 눈치챘다고 얘기하죠. 안주로 매운탕이 나왔고요. 매운탕. 이름 이상하지 않냐? 아니 알이 들어가면 알탕이고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 맘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지리를 시킬 걸 그랬나?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15년 전 승민과 서연은 교회로 데이트를 나갔는데요. 서연은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고 둘은 막걸리 한 잔을 합니다. 취한 서연은 승민의 어깨에 기대서 잠들고요. 승민은 엄청 두근대다가 서연에게 입을 맞춥니다. 직후 서연이 스르르 눈을 뜨고 죄지은 승민은 깜짝 놀라죠. 풀숲에서 볼일을 보며 멀리 가되 너무 멀리 가진 말라는 서연의 말이. 쌍방으로 짝사랑을 하는 서연과 승민의 마음을 잘 표현한 대사였죠. 다음날 낮. 키스야? 그게 키스야? 음... 키스란 건 말이야. 그 입술이 딱 붙잖아. 이제 걔 혀 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륵 들어와 뱀처럼 알지 스네이크. 맞나?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되겠지. 막 섞여. 뭐 하나하나 하나가 되면. 비벼? 막 비벼! 존나 비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막 비벼! 환상! 이게 키스야. 네가 한 건 뽀뽀고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중신아. 그것도 자는 애한테. 그건 범죄야 범죄. 이 나쁜 새끼 어휴. 납득이의 키스학개론을 듣고 시무룩해하던 승민은 번뜩. 어제 낮에 기찻길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납득이에게 상담하는데요. 걔가 내기로 손목 때리기를 하자는 거야. 아니 손목 때리기는 보통 사이에서 하지 않지 않냐? 막 손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치. 구천아. 그럼 뭐 할까 뭐. 아구창을 날릴까? 중신아? 이후 납득이는 승민에게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하라고 카운셀링 해주는데요. 승민은 그렇게 말하면 좋아한다고 고백한 걸로 알아들을까 고민합니다. 납득은 그걸 못 알아들으면 여자가 아니라 곰 우르사라고 하죠. 그래 됐다. 그만할란다. 어머. 병신. 뭘 한 게 있어야 그만하지. 아우씨. 현재 서연의 집이 다 지어졌고 승민의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죠. 서연은 승민에게 집 지은 소감을 물어보고요.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기억 안나? 말해봐. 너 그때 왜 나한테 잘해줬었어? 널 좋아했었으니까. 고백이야? 올해도 걸렸네.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냐 그걸 몰랐을까. 너 나한테 키스도 했었잖아. 나 자고 있을 때. 그거 내 첫 키스였는데. 승민은 납득이 조언한 대로 서연에게 첫눈 오는 날 아지트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건축학기론 수업 종강 날. 서연은 승민을 기다리는데 승민은 정식 고백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 종강에 결석합니다. 역시나 서연에게 관심이 있는 앞고정 사는 부자 선배 재욱이 종강 파티에 가자고 해서 서연은 파티하는 호프집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승민에게 여러 차례 삐삐를 치는데요. 연락이 안되는 승민의 상심한 서연은 재욱이 건네는 술을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그때 승민은 서연의 집 뒤편에서 서연을 위해 만든 집 설계도를 들고 널 좋아해 고백 멘트를 연습하는데요. 이때 재욱이 술에 잔뜩 취한 서연을 부축하며 서연의 자취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를 보고 마음이 찢어진 승민은 그 자리에 설계도를 버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다시 현재 옛날에 좋아했었다고 고백한 승민은 민망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자기가 집 근처에서 버린 설계도를 서연이 보관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왜 갑자기 찾아왔냐고 따집니다. 나는 네가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이를 들은 승민은 바로 서연에게 키스합니다. 다시 15년 전 서연은 전날 승민이 집 앞에 왔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예쁘게 화장한 모습으로 다른 수업을 듣고 나오는 승민을 찾아갑니다. 내가 계속 연락했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길래 승민은 서연한테 빌린 전남회 CD를 돌려줍니다. 15년 전 두 사람의 첫사랑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죠. 이렇게 영화 건축학개론의 줄거리와 명장면을 저의 오디오 커버 연기로 승민이 지은 서귀포시의 카페 서연의 집을 담은 영상 보여드렸어요. 지난번에 소개한 테스트 라이브즈와 비슷한 결의 영화인데요. 이용주 감독이 연세대 건축과 출신인 만큼 건축가의 이미지를 다른 매체처럼 화려하게 비추기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뭘 모르고 처음이라 많이 미숙해 실패했던 스무살의 첫사랑을 정말 리얼하게 그려낸 영화였어요. 배우 수지와 이재훈은 이 영화 속의 이미지가 지금도 첫사랑을 대표할 정도로 비주얼이 완벽하고요. 조정석 배우는 이 영화의 씬스틸러로 많은 유행어를 탄생시켰고 이 영화로 인해 슈퍼스타가 되었죠. 영화 건축학개론은 지금 한창 첫사랑 중인 스무살 즈음의 청춘부터 1994년에 첫사랑을 하던 50대 분들까지 두루두루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한국 드라마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담은 장소 영상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